이번 시간에는 흰민들레의 놀라운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백대약용작물 즉 식물인 이 흰민들레입니다 성향명으로는 포경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흰민들레가 우리나라 백대약용작물 즉 약용식물로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2022년도 5월달부터 흰민들레를 재배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흰민들레는 양지에서 자라고 원줄기가 없으며 굵은 뿌리에서 잎이 무더기로 나오고 잎이 갈라지면서 이 갈라진 잎은 보통 5쌍 내지 6쌍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꽃은 4월부터 6월에 피고 짧은 꽃줄기가 자라서 끝에 한 개씩 이렇게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핀 다음 꽃줄기는 30cm 정도 자라는데 이 꽃줄기는 통통 비어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흰민들레의 놀라운 효능 6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콜린과 실리마르니 성분이 풍부해서 강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는 약용식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쓴맛 성분이 소화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나 이 관련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항염이나 황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약용식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흰민들레를 채취해서 뿌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흰민들레의 놀라운 효능 6가지 중에 네 번째로 칼슘이나 철분 등 필수 미네레를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용식물이고요 다음 다섯 번째로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용식물이자 끝으로 비타민 A나 C, E 등 황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용식물이 되겠습니다 이 흰민들레의 놀라운 효능 6가지와 함께 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세 가지로 활용을 대부분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첫째가 입줄기 뿌리를 건조한 후에 흰민들레를 달여서 차로 드시는 즉 음료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흰민들레의 신선한 입이라든지 줄기를 데쳐서 샐러드라든지 나물려 하는 방법 두 번째 다음 세 번째가 흰민들레를 달여서 드시거나 믹서기를 활용을 해서 즙을 짜가지고 드시는 경우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의 흰민들레를 건조해서 환으로 드시는 방법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흰민들레의 차나 샐러드, 즙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흰민들레의 효능을 인식하시고 일상생활에서 흰민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흰민들레의 놀라운 효능 6가지와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